그 어떤 비난과 징망도 감수했었다. 속주한 존재.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이 손으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냐고. 하지만... 하지만... 지금의 난 모든 걸 잃었다. 대... 대체... 대체 왜 그런 겁니까? 난 그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이상의 노란한 도구였던 거야. 지금부터 모든 걸 끝장내주겠어! 싯! 히트! 야아악! 히트! 히트! 여기까지가 안개인가? 이대로... 원수를 갚지도 못한 채... 허망하게 사라져야 하는가?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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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기회가 주어진다면...